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 될 것이 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 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의,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